와나나 와나나~~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나나 와 존나 오랜만이다 다행이다 그 장면 보고잘나다가 그냥 일 바빠가지고 민수 방송 안봤는데 시바 쓸데없이 시간 존나 끌다가 시간만 버릴뻔했네 야 민수 아직도 그 장면 안나왔니? 그냥 지금 월드컵 돌려도 안끝나 오케이 자 지금 이 월드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민수가요 여러분 두근두근 문예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뭔 시바 지문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과몰입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분하고 빡쳐서 화내고 소리지르고 이입하고 몰입하고 이제랄하니까 시바 게임이 거의 일주일째 안 끝나고 있어요 시바 그걸 기다리는 겸 월드컵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월드컵이 끝날쯤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외출시 겪으면 제일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 아 나 얘들아 나 좀 빡치는게 있어 지금 원래 방송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인사 멘트하고 호스팅하고 끝내면 되는데 김민수 이 새끼 시바 이 그 명장면 하나 보고싶어가지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게임을 존나 느리게 해 아 여러분 이게 시바 22세기 오타쿠의 모습이에요 지금 인사라고 생각하는 아니 별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만큼 재밌다 그렇지 않아 네 재밌었어요 저는요 아니 오빠 유리랑 진짜 연애해 은별아 너보다 애가 백발나 은별아 말걸지마 저 새끼 시바 존나 오래 걸려 저 새끼 몰입하고 있어가지고 니가 말걸잖아 내 여자친구한테 뭐라하지마 이 지랄이다 이 새끼 오타쿠 지금 중증상태야 저처럼 아니 미저리 느낌 나는데 얘들아 난 나중에 얘랑 사귀면 방에 박혀있는거 아니야 방에 침대에 묶여가지고 옆에서 얘 책 읽는거 구경하고 나중에 얘랑 사귀면 진짜 오타쿠 망상 야 나도 이렇게 게임 안 했어 이 새끼 마 이 새끼 마 마우스 포인터가 이미 골짜까지 오고 있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 새끼도 인간 아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여자가 아 솔직히 이 정도까지 했는데 손을 아 좀 진행하라고 아 짜증나 그냥 손가락 하나부터 닿는 많이 많이 다 표현할거야 부모님들 이러니까 이러니까 자녀분들 놔두고 외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용주의사 이 새끼가 뭔 아 아이스크림 넣고 올게 아아아아아아 더이상 할일 없는거 같네요 아 개 아쉬워하잖아 유리야 혹시 라면 먹고 갈래? 시대에 지난 드립치면서 먹고 갈래? 아아아아 얘들아 내가 이 타이밍에 꿀팁 하나 알려줄까? 썸타는 애 이제 첫 데이트를 했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더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 집까지 대비를 더 주잖아 이 여자애랑 맥주라도 한잔 더 하고 싶은데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 때 쓰는 말 화장실이 급해서 그러는데 잠깐 화장실만 쓰고 가도 될까? 곧 저녁 시간이라서요 그럼 이제 가야하는거야 아니 밥을 매기라고 씨 안 먹는 애잖아 우리가 수습게 웃는다 혹시 뚜껑 열리는 차 좋아해? 나 차라리 있는데 니 차 아니잖아 아 다 사열 씨 어? 아 인연아 집 밖에서 나오기 싫다네 차라리 그렇게 더 공격해 죄책감을 얻어마 너 때문에 아니 그렇게 씨X 우울증 그거 해가지고 막 침대에서 눈을 뜨면은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어서 학교를 가기가 싫다는 년이 방구석에서 그렇게 잘 나오네 니 딸이냐 집 짜지 마라 진짜로 나 여자들 우는 거 진짜 싫어한다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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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이씨 표다 빼고 싶네 씨X 애들 얼굴 믿고 개깝치네 애들 진짜로 하하하하 아 얼굴이 이뻐? 하하하하 애들이 분연이 없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한테 선택권 주는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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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한번 유리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한번 찔러봐 니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새끼 여자한테 있긴 존나 웃겠다 진짜 실을 써라 아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모노라고 우리 군대에 모든 중대원 통해서 자기가 여동생이 있거나 있었다면 소개시켜주기 가장 싫은 사람 김민수였어요 그래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야 기분 풀리면은 다음주에 어때 근데 목욕탕이라도 한번 갈까? 내가 등 밀어줄게 미칠새끼 시발 하하하하 하하 동네 창피하게 진짜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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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하하 얘들아 여기까지 이거 맞아 얘들아? 아니 이거 게임이 점점 이상해지는데? 아 여보세요? 어 야 야 한 챕터만 더 해봐봐 금방 나오니까 진짜 니가 지금 유리한테 몰입하고 있잖아 너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 그럼 제가 허리케이크 완시 믿고 한번 한 챕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로서 이렇게 또 채무자로서 이렇게 또 무슨 결말이 있겠지? 아 진짜 칼이 찔리는 거 아니야?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만큼은 사열이와 함께 학교를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열이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사열이를 깨우러 개 집에 갈까 잠시 생각했지만 난 그건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. 사유리랑 같지 않았다니 좀 의외다. 역집 알아줄래? 니련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된 거야. 네가 옆에서 지랄 떨어가지고. 다른 의미의 여성혐오가 있는데요? 아니 그 자세에 그만 좀 취해줄래? X같으니까, ㅅ잖아? 아, 죄송합니다. 각 부원들이 쓴 시가 전문적인 시집처럼 페이지마다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다. 나 치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. 난 사유리 시로 페이지마. 사유리 보자마자 표정 썩는 거 봐. 야 이거 너무, 야. 아 이거 너무 무서워.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거 아니구나. 어우 이거. 사유리 데리러 갈게. 어, 갔는데 와,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? 리어키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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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키키. 사유리? 사유리 일어나, 바보야. 사유리? 이사 갔나는 뭐야, ㅅㅂ. 고등학생인데 이사를 어떻게. 정말 이런 식으로 바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. 우와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. 난 너무, 너무 사이코패스인가. 아, 죄송합니다. 내가 5일 동안 이것만 기다렸다. 쩝쩝쩝쩝쩝 쩝쩝쩝쩝쩝 어이 뭐니냐? 니가 죽였어! 사일리! 니가 죽였어! 야 저..야 완아 이거 남자 주인공 이름 정혜환이야 병신아 어? 새끼 알고 만든 거 아니야? 아 이래서 스포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야 얘들아 스포 하지 마봐 나 이거 진짜 끝까지 보게 스포하면 진짜 싹 다 밴때린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승봐요 죽은 사람 앞에서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노래 부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안되는데? 뭐야 저기요 뭐야 아 이거 처음이잖아 어? 어우 어..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표정만 존나 못생겼어 저걸 5일동안 했다고? 너희들 어떻게 버텼니? 명장미연 앵코로 가겠습니다 끝났다 와 아 으하 그 어떤 통쾌한 영화를 본 것보다 가장 희열이 넘치는 그 순간이었는데 오늘이야말로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뱀송 알찼다